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번판 집중해서 해야겠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어? 이거 포로 적정 그래 깔면 개꿀이겠는데? 푸쉬를 못 들어가 근데 아 네 그냥 들어왔다 나오면 되겠다 초시계네요 아 이거 나도 초시계 초시계 들 걸 그랬나? 초시계 괜찮은데 뭐야 여기 있었어? 와우 어 망했다 야 어떡해 왜 이렇게 짧아 콩콩이? 그 타임? 왜 이렇게 짧아 콩콩이? 그 타임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밀어내면 어쩔 수 없지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이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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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꿍킬이었는데 아 망했다 어 뭐야? 거기 써져 이게? 초시계 좋잖아 이뿐이면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게 아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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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게임이 그냥 이미 끝나있어 미드랑 상관없이 아 왜 안생겨 오 이렇게 좋았는데 플래시 플래시가 좀 이상한데 이거 하얀 거 뭐예요? 못 먹었네 잭슨 없었으면 잡았는데 공짜 많아 스킬 한번? 오케이 아니 그냥 게임이 이상해 프리시즌이라 그런 거겠지? 아 아 마나 너무 억섰다 흠흠 흠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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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아 뭐야? 설마 오냐? 뭔가 이상한데 음 뭔 데미지 들어온 거야? 죽냐? 안 좋았네 야 미프 왜 딜을 안 해? 아 내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게임이 너무 심한데 해야 된대 진짜 바텀 뭐지? 아 바텀이 게임 이기기 쉬운건가 그냥? 아니 그냥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한 사람이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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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없어지네? 어 뭐지? 방금 PGLW가 없어졌어요 표시기 표시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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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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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, 원래 이정돈가 천둥이 원래 천둥보다 좀 센 것 같은데 tak 음 으 으 으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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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s 흠 흠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팀 오잖아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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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